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퍼즐 어드벤처 게임인 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는 6월 9일 오전 2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휴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계정의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나의 계정에 휴게임이 등록되었습니다 아직 게임 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보면 녹색으로 라이브러리에 있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 클라이언트 실행해서 게임 라이브러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방금 받은 휴게임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